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악!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은 아름다워 미니언 생성은 아름다워 미니언 생성은 과연 미니언 생성은 아니지만 음.. 미니언 생성은 다스란 우습이 약이지 자, 거옴님이 나가실래 그렇긴 안되지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군 이런 거eth 연 heart 연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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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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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가 꼭 필요한 상황도 있기 마련이지 전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없나요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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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ㄷㄷ 히힛 ㄷㄷ 어? 어머니 늘 말씀하셨지, 패배는 없다! 자, 브라움 님이 나가시오 도무실 빠르!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딨나? 여하여, 다운의 회로를 채우고 저는 이유로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가 더 좋은데, 저는 이 회로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저는 이 회로를 잇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, 이 회로를 배우면, 이 회로를 빠르죠 이 회로를 키우고, 이 회로를 지선 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회로를 기도한다고 말이죠 이 회로는 사실은, 이 회로가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 회로의 회로를 가면, 이 회로를 기도하려고요 그 회로의 회로를 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회로를 지선, 히힛 히힛 옥수수 히힛! ㅋㅋ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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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꽁 얼어붙은 심장엔 따스한 웃음이 약이지 크아! 똘똘 뭉쳐 다니자고! 벗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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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ㄷㄷ 히힛 ㄷㄷ 전투가 가득 안전을 한 것 같은데 2장은 전투가 가득하니 1장은 탈출이 되었으면 좋겠지 전투가 가득하고 오신 분이 많았을 때 무섭게 다시 적들도 많이 하겠다고 히힛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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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은 늘 말씀하셨지, 패배는 없다! 이 브라움과 함께하면 늘 안전하지 이 분은 더 이상의 면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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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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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